분쟁으로 고통받는 교회와 교회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대부분의 교회 분쟁은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승규 기자입니다. 교회 분쟁의 대부분은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해 170건의 교회 분쟁 상담을 한 결과 재정 전행으로 인한 분쟁이 45건으로 26.7%를 차지했으며 단임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37건으로 21.7%를 차지했습니다. 교회 세수 문제가 15건으로 8.8%,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상담 건수도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개혁연대 측은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거나 재정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와 함께 교회 분쟁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의 직부는 집사가 19명으로 37.3%, 장로가 13명으로 25.5%를 차지했습니다. 또 목회자의 상담 건수도 15.7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집사와 장로의 상담 건수가 많은 이유는 교회 운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교회 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? 개혁연대 측은 교인들 역시 사회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 안에서 충분히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동능력을 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해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단 내부적으로 분쟁 해결의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혁연대는 조언합니다.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.